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 브랜드 평판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HLB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이 바이오 브랜드 평판, 예전에는 바이오 섹터가 아니었죠. 바이오 섹터로 들어오고 브랜드 평판 3위까지 올랐었습니다. 삼바셀트 HLB죠. 그리고 K-신양 미국 진출 이런 소식과 그리고 테라피틱스의 임상 3상에 관한 이런 소식이 주말에 올랐죠. 계열사들은 아주 큰 조정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을 꽤 많이 했습니다. 꽤 크게 흔드는 조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HLB가 이제 2월 19일인데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뭔가 그림이 좀 맞지 않겠죠.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죠. 세력마음이니까. 조정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달리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계열사들은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적감의 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밑으로 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 내리면 매수할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HLB와 테라피틱스가 가장 단단한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라피틱스 주가가 들썩거린다. 신경영양성 강마겸 신약글로벌 임상 삼성 가속도라는 소식이 주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왔고 3% 정도 올라서서 마감했죠. 신경영양성 강마겸 신약글로벌 임상 삼성 가속을 내고 있다. 실제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추세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하락 이후에 적감의 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을 보시면 삼바 제약상장기업 2월달 1위에 올라섰는데 2위가 셀트린이고 아주 큰 대기업들이죠. 삼바 셀트가 당연히 1,2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HLB가 약진을 하고 있죠. HLB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3위까지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다 제꼈죠.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셀트리온자, 유한량이, SK바이오 등등 해서 다 제꼈다. 이 간암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간암이 승인이 실제로 되게 되면 HLB가 제약상장기업 평판 1위로 단번에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겠죠.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HLB의 약진이 아주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아주 강력하게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죠. 15배 정도 급등이 일어났는데 실적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나 실적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당연히.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전기차 시대로 갈 거기 때문에 2030년도에 아주 좋을 거다. HLB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매출이 2.3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2.6조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HLB 이제 가남 데이터가 워낙에 좋죠. 사실상 허가가 났다라고 할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다. 3월 달에 이제 FDA 최종 미팅을 남겨두고 있는데 최종 미팅 전까지는 흠잡을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아주 모범생처럼 쭉 흘러왔죠. FDA 쪽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3월 달에 FDA 최종 미팅을 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하는 상황이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좀 조정하고 가는 거죠. 조정을 좀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HLB의 현실이다. 그리고 K-신약월에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한다. 1조 매출 블록버스 등장한 기대감도 아주 커지고 있는데 1조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회사가 수익을 아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국 HLB와 셀티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과 얀센이 다 갈라먹기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죠. HLB는 아직까지 시장이 아주 크게 주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유한양행을 기존 제약사죠. 기존 제약사에 얀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얀센하고 하는 유한양행이 랭나자가 있다. 그래서 제모 기사도 선두에는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두에 있는 것은 HLB입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F대 허가 신청을 한 상태고 이러면 올해 하반기의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반기 결정 여부가 되는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것도 5월달 안에 결판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HLB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HLB가 제약업계에서는 지금 가난한 부분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의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전통이 있는 유한양행과 그리고 얀센하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얘가 먼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3상 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리뷰를 남기고 있는데 파이널 리뷰까지 잘 통과가 되게 되면 시장의 관심도가 HLB가 바이오 쪽에서 가장 우뚝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시기적으로 왔을 때 HLB가 먼저 나와야 되죠. 먼저 나온 게 없습니다. 얘는 지금 3월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에는 파이널 리뷰 남겨두고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 품목화가 날 가능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5월 달이면 결판이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면 간암이죠 이거는. 그리고 직접 해서 직판을 하는 미국에서 직판하는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된다 그러면 HLB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약 개발 회사로 단번에 점프업이 될 겁니다. 전통제약사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겠죠. 셀트리온이 그랬듯이 전통제약사들 매출 해외 매출 2위부터 20위까지 다 합쳐도 셀트리온을 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크호스가 HLB가 갑자기 튀어올라서 쳐다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제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승인이 되겠죠. 데이터가 워낙에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승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승인이 된다 그러면 단번에 그냥 브랜드 평판에서 아마 1위로 뛰어올라올 겁니다. 1위로. 1위로 뛰어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암으로 그것도 1차로 승인을 받아낸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LB그룹이 아주 열심히 강력하게 달리다가 좀 주춤하는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 좀 계열사들의 위치를 보면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도 내렸고 아주 제대로 조정을 한 상태고 기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좀 판단이 되고 HLB그룹은 아주 단단하게 지금 잘 버텨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 흐름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일 뿐이고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면 5일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볼만한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